네 영혼을 삼켜줘마 야! 라고 해도 돼? 네 거라고 해도 돼?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큐단아! 큐단아!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! 응? 야! 라고 해도 돼? 네 거라고 해도 돼?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큐단아! 큐단아!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! 응? 야! 라고 해도 돼? 네 거라고 해도 돼? 우리들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큐단아! 큐단아!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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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만식 오빠 하아이 젓갈 먹고 싶다고 갑자기? 왜지? 왜지? 잘 모르겠네? 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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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거 해! 으악! 으악! 님들 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더 하고 싶어요 님들이 마치 듀피쉽을 하는 그런 느낌이려나 이게? 재밌어! 짜릿해! 예전의 정병이 네전의 정병이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br 감사합니다.